안녕하세요 환희 아빠 입니다 아우터 아잉 채널 구독좋아요 알람설정 많이 해주시면은 좋은 영상 업로드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라이트만 딱 보시면 어떤 차량인지 알 것 같나요 이 차량은 쌍용 자동차의 뷰티풀 코란도 에요 쌍용 자동차의 코란도 2019년 코란도 입니다 오늘 환희 아빠가 촬영을 해드릴거는 업로드 해드릴 영상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오픈마켓이죠 온라인에서 파는 ppf 필름 라이트 부분을 사줬는데 시공을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문의가 왔어요 뭐 물론 그 저희 구독자님께서 저희한테 차량을 맡기신건 아니고 문의만 그래서 똑같은 차량이 현재 오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희 아빠가 쉽게 작업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칼재단 빠진 않을거에요 어차피 저희 아우터 아잉에 재단기가 있기 때문에 재단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봉 패키지 라든지 이런 필름을 팔긴 하는데 라이트라든지 요거를 사시면 필름이 요렇게 올거에요 요런식으로 옵니다 이렇게 딱 따져가지고 요 얘를 떼서 붙이면 되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붙일거냐 혹시 휴대폰 액정화면에 필름 붙여 보셨으면은 아실겁니다 필름 붙일 때 가장 뭐가 문제에요 먼지 타는거 공기 차는거 물이 잘 안빠지는거 뭐 그런 점 때문에 깨끗하게 붙여지지가 않는데 어쨌든 저희 구독자님께서 문의 주신대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셀프로 붙일 수 있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뭐 시공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물은 별거 없어요 필름 사면 이런 우레탄이죠 우레탄 헤라 이런게 있습니다 같이 오는 것도 있고 아니시면은 구매를 하셔도 되는거에요 이건 뭐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키주에요 요런거 있으면 되구요 당연히 뭐 이거 ppf필름 여기에 들어갈거 있으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유난류인데 유난류는 보통 만약에 이게 보통 1리터에요 1리터인데 여기다가 유난류를 따로 파는게 아니에요 팔기도 하지만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필름을 구매하면 유난류도 같이 오는 케이스가 있고 유난류가 안왔다라고 하시면 1리터에 집에서 쓰시는 샴푸 있죠 샴푸 한번 짜든 아니면은 그 뭐죠? 퐁퐁! 퐁퐁! 왜냐하면 얘는 별건 없어요 필름을 여기에 한번 붙였을 때 그냥 딱 안달라고 그렇게 유난류 작용만 하면 됩니다 퐁퐁 조금 넣으셔도 되고 샴푸 한번 딱 짜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필름을 고정을 시켜야 되는 저희는 고정을 시키는 알콜을 쓰는데 알콜도 별거 없어요 그냥 집에서 에탄올 소독제 이런 알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알콜을 다 채우는게 아니라 저는 한약반은 대략 한 8대 2 정도 타는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1리터입니다 1리터에 1000미리에 8대 2 알콜 2 물 8 8대 2 정도 타시면 아마 사용하시기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알콜을 30% 넣는 사람도 있고 10% 넣는 사람도 있고 유난류를 제조할 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리터 1.5리터 기준에 예를 들어서 퐁퐁이나 샴푸를 2번 3번 타시는 분도 있고 4번 타시는 분도 있고 다 틀린데 아마 이런 헤드라이트를 시공할 때는 기본적으로 샴푸 한번 이런거 알콜은 8대 2 정도 저는 그 정도가 좋은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공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 면이 있잖아요 시공을 하려면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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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해주면 되냐면 간단해요 윤활유를 만들었으면 윤활유를 하셔도 되고 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물로 어차피 여기는 물이야 제거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물 뿌리고 준비하시는 헤라이 있잖아요 스키주 먼지를 쭉쭉 빼주면 됩니다 여기가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먼지와 이물질을 없애시면 되는 작업입니다 간단합니다 아이고요 이렇게 먼지를 없애세요 셀프로 시공하실 때는 그러면 어디서 하시면 안 돼요? 바람만이 불고 먼지 많은 곳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뭐죠? 셀프 세차장에서도 시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람이 좀 불죠 오프리에 있다 보니까 조금 실내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지하주차장도 괜찮아요 그리고 작업하실 때는 윤활유를 만드셨으면 윤활유에 꼭 선에다가 윤활유를 좀 묻히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필름을 제거할 때 지문 자극이 남아요 자동차 유리나 아니면 집에 유리 이렇게 손 대보시면 지문 자극 그대로 남잖아요 필름에 남습니다 그래서 손에 물이 있던, 윤활유가 있던 이걸 해주시면 좋겠고 정리가 끝났으면 이렇게 윤활유를 뿌려주세요 면에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싹 뿌려주신 다음에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구매하신, 구매하신 PPF 필름이 있죠? 얘를 떼어서 붙이면 되는데 얘도 정량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살짝 뿌려주고 필름을 한번 떼보자고요 필름을 떼면 이 헤드라이트 모양대로 이렇게 왔을 거예요 필름이 먼지가 묻기 전에 얘도 윤활유를 한번 뿌려줍니다 먼지가 묻을 수 있어요 먼지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모양 있죠? 이 모양 이대로 갖다 딱 붙이시면 됩니다 이 모양 이대로 이 모양 이대로 근데 얘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붙였더니 움직이네요 윤활유를 붙여놨더니 자 그러시면은 이 뭐라고 하죠? 필름이 여기서 이제 물을 빼면 끝인데 얘가 움직여서 작업이 어려워요 그러면 필름의 위치만 잡아주세요 어디를? 여기가 아니라 앞쪽만 앞쪽만 이렇게 하고 만들어 놓은 알콜 있죠? 알콜로 살살살살 이렇게 살짝 뿌리신 다음에 여기만 위치를 잡아주세요 여기만 이쪽만 필름 움직여가면서 이쪽만 이렇게 이렇게 잡았어요 위치를 위치를 잡았어요 여기 물을 살짝 빼주세요 빼서 쭉 빼면 얘가 붙었어요 여기가 안 움직이죠? 붙었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빼가는게 아니라 이 끝쪽도 맞춰야 돼요 필름이 이렇게 왔잖아요 얘를 여기에 끝에를 맞춰놔야 됩니다 이쪽과 이쪽을 그래야 뭐라고 하죠? 에끗하게 티 안나게 신공이 되죠? 끝에 어떻게 맞춰요? 똑같죠? 여기 고정했잖아요 얘도 고정 끝에도 이렇게 뿌려놓고 얘를 살살 당겨가지고 이게 어 재단 대성으로 필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평평한 면이면 그냥 붙이면 되는데 이게 면이 불국졌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당기셔가지고요 이 면만 맞추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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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이렇게 면 맞추기 그래서 이 끝부분에 면이 맞았다 라고 하시면 끝부분도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물을 빼주세요 윤활유를 뿌렸으니까 먼지타고나 붙었죠? 얘를 뿌리니까 붙었어요 자 그러면은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기 면만 뭐라고 하죠? 물만 잘 빼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 이런 상태에서 어디를 빼야되냐면 이제 이 필름을 뭐라고 하죠? 이 라이트에 이렇게 맞춰보면은 다 맞을거에요 아마 이게 재단된 필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시면 사이즈가 다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끝에 맞춰보고 맞춰보면 맞죠? 그러면 어딜 빼냐 면에 붙어있는 부분 이런 데는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해도 되는 곳입니다 헤라질이 잘되게 이렇게 하고 필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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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맞추고 헤드라이트에 붙어있는 부분 붙어있죠? 쭉쭉 빼주시면 됩니다 요거 안 움직이게 해 놓고요 쭉쭉쭉쭉 쭉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빼주시면 됩니다 얘가 유나류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고정 물 빼면서 고정 자 이렇게 맞췄죠? 맞춰놨죠? 라인을 필름으로 유나류가 없으면 물로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알코올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안에 유나류가 들어가 있잖아요 필름하고 라이트 사이에 얘를 씻어내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만 하면 끝납니다 금방 끝나죠? 이쪽 빼야죠 면에 붙어있잖아요 면에 붙어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필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떠있는 부분이 있고 이 면에 딱 앞창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만 먼저 빼시면 됩니다 거기만 붙어있잖아요 헤드라이트하고 그리고 스키즈 같은 경우는 사용하실 때 이렇게 세게 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물만 깨끗하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이 조금 덜 빠졌다고 해서 일부러 빼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물이 살짝 덜 빠진 곳은 자동으로 빠집니다 말라서 이 밑에를 이렇게 정리가 끝났죠 끝났어요 그럼 어디만 붙이면 돼요? 이 위만 붙이면 되잖아요 이 재강되어 있는 필름은 이래서 좀 편안한 게 있어요 여기도 완전히 붙이기 위해서 물이라든지 알코올 자 이거 빼실 때는 그렇잖아요 모든 필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냐면 필름이 이렇게 있고 울었어요 가운데가 그러면 끝에서부터 물을 빼오기 시작하면 끝에 가서 필름이 이렇게 울어요 결국은 가운데서부터 나누면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 뺐죠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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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싹 빠졌죠 이제 여기도 깨끗하게 빼기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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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 쭉쭉쭉 쭉쭉 쭉 밀어주고 위에 정리 정리 여기요 여기도 이렇게 밀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헤드라이트 시공이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하신 다음에 어 이 그 살짝 젖어있는 타월로 한번 쑥 닦아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시공이 끝났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해요 이 외부에서 사는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재단되어 있는 필름은 굳이 칼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칼질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붙이는 방법만 알면 돼요 이렇게 준비물만 있으면 됩니다 유난류와 얘를 고정할 수 있는 물이라든지 알코올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면 깨끗하게 물로 정리하구요 유난류를 뿌리고 이거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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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난류를 해서 갖다 살짝 얹어놓고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가장 끝쪽 끝쪽에다가 살짝 살짝 물이나 알코올 딱 대고 요런 식으로 해서 고정 살짝 시키고 요 끝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속은 유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으로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시면 다 맞아요 밑에 라인 밑에 라인이든 위에 라인이든 만약 위쪽부터 맞추시겠다 라고 하시면 위쪽 밑에 쪽부터 맞추시겠다 하면 밑에 쪽 라인 맞추고 면에 붙어있는 필름부터 면 쭉 빼시고 이쪽 면 쭉 빼시고 나머지 밑에 끝에 정리하고 위에 정리하고 끝 사실 어 10분도 안 걸려요 요거 하는데 뭐 물론 아 뭐 환희 아빠야 맨날 하니까 쉽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해보시면 쉽습니다 뭐 물론 차량 전체를 이런 재난들 등으로 전체를 하려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생활보호 정도 저희 구독자님께서 질문 주신 필름은 샀는데 시공을 못하고 있다 시공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 특히나 라이트 재단된 거 요렇게 하시면 돼요 순서 간단하죠 고정 청소하고 유난류 뿌리고 고정 필름 놓고 고정시키고 고정시키고 자리 잡고 물 빼고 마무리 끝 부분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려고 합니다 끝부분 끝부분 정리하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닦아주면 끝 간단합니다 사실 10분도 안걸리는데 뭐 물론 한두 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보시다 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휴대폰 액정화면 조금 잘 붙이시는 분들은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필름이라는게 똑같거든요 사실은 붙이는 방법이나 시공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질문 주신 저희 구독자님 음 이 영상 보시고 꼭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꼭 한이 아빠가 바라겠구요 혹시라도 시공을 하시다가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이 아빠한테 문자로 문자로 주셨던데 어 문자로 문의 주시면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쌍용자동차의 빌트풀코란도 뭐 이 차량도 지금 PPF 필름 생활보호랑 이런걸 작업을 하고 유리마커팅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구독자님께서 질문 주신 헤드라이트 셀프 시공 시공 방법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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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